뱀, 안녕! 귀찮아 있어? 아빠 가자. 야, 먹먹는 먹먹이 어딨어? 없어? 엄마가 귀여워! 어? 아이 귀여워! 이때니까요, 아버님! 저도 봤어요. 아이고, 억울해. 아이고, 안 돼. 아빠, 아가 왜 모여? 야, 귀가 먹어서 몸을 닫고 아니래? 어, 왔다! 어? 아니, 네가 얘기를 해봐. 야, 뭐야? 아니야, 귀여워! 야! 너... 왜 이래? 야, 꺼지잖아. 어. 아, 이때부터 붙어있었구나. 내가 진짜 먹었냐? 아빠! 왜 이렇게 먹어요? 너 진짜... 너 진짜... 뱀,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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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틀리가 형 거 지켜주려고 용기 냈었다고요. 형도 안 하시네. 아니, 형도 안 하시네. 형한테는 안 불렸어. 아니, 형한테는 안 불렸어. 감동이 들어갔네? 어? 들어가자. 들어가자. 아빠야, 미안해. 와... 내가 들고 안 가. 잊었지, 우리한테. 이거 금방 틀릴 것 같지가 않네요. 너무 귀엽다. 요즘 핫한 모자야. 요즘 같다. 애기야, 너 배고파? 우리 지금 뭐 닿았어? 엄마. 엄마가 꽃이잖아. 아빠가 엄마 맨날 꽃 사주잖아. 무미, 이거 받아. 아이고, 이 자식아. 그것은, 윌리엄. 응. 음식으로 나올 거야. 음식? 음식으로 나올 거야. 셋 한 번 들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와, 맛있겠네. 식용꽃으로 한 거 특별하게 음식을 만든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. 알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야, 진짜 봄새참, 봄새참. 한잔해라. 잔. 선배. 억울했을 텐데. 무슨 맛이야. 이게 뭐 맞고 있는가요? 우리 집에서 먹어봤던 요거트 맛이야. 우리 집에서 먹어봤던 요거트 맛이야? 오빠. 집에 먹어봤던 오빠야, 뱅. 너 래퍼야? 응. 나 래퍼 있어, 윌리엄. 이펄 레이엄. 자기, 동치. 동치. 래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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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퍼. 진짜 맛있게 먹고, 티비도 집에 갔다 보고, 이빨 자꼬 타고, 춤을 춰고, 티비도 보고, 걸고 갔다. 와, 라인. 래퍼. 래퍼, 래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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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까 밀렸네. 먹으면 진짜 맛있었어, 먹어. 네. 래퍼. 래핑이네. 미안하니까 받은다. 진짜 짜고 진짜 맛있어. 진짜 짜고 진짜 맛있다고? 아빠, 날 싫어하네. 이제 나 혼자 해먹을 수 있어. 아. 자연스럽게. 너무. 노룩 노룩. 노룩 스틸. 어 보지도 않아요. 아니 자기 그릇에 자기 거 있는데. 어? 어디 가지가 수강. 우와. 어머나 은밀하게. 어머나 은밀. 그래 빨리 들어와. 먹자. 네. 내 라면. 아빠 나 라면 어딨어? 네 라면? 어. 야 니가 다 먹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나 이렇게 남겼어. 아 또 지금 벤틀리가. 야 니가 먹었어? 아니야. 야. 내가 아니야. 아니는데. 진짜 아니야. 또 올릴 순 없죠? 안 먹어. 아이고. 어떻게 많이 나왔다. 귀여워라. 나네. 어? 내 라면. 다 먹었어. 미안해. 아빠 마지막 먹었어. 이쁘게 Prep. 이쁘게 Prep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